웹툰 라트! 우리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실존하는 연주자다. 오보의 연주자 크리스탈이 미스테리한 존재인 로키짱의 지시에 따라 연주자 친구들을 모아 아이템을 획득하며 세계의 연주여행을 하는 클래식 판타지! 실존인물 웹툰 라트! 총 3학, 라트와 함께하는 연주여행 판타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막 10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크리스탈과 친구들 1화 라트 멤버 구하기 라트 멤버 구하기 작전 안녕! 나는 오보의 연주자 크리스탈이야. 일본에 살고 있어. 팀을 만들어 세계 연주여행을 하려고 해. 팀 이름은 라트! 앞으로 나와 함께 연주여행을 떠날 친구들을 찾아보려고! 어떻게? 국정원보다 뛰어난 로키짱이거든! 라트를 움직이는 숨을 쉴 새! 로키짱! 일본에 살고 있는 미스테리한 존재! 그들이 있는 곳에 사진을 보내줄 테니 찾아! 반드시 9명이 함께해요! 알았어! 사고 치지 말고 집에 있어! 우선 인천공항으로 출발! 사연하라! 로키짱! 여기 파리 맞아? 파리음악원의 알랭드롱! 젤로 연주자 조이! 무조건 잡아! 고! 파리음악원 연습실 조이 연습 중 크리스탈이 조이를 멤버로 만드는 방법! 2회에! 크리스탈! 미국으로 간다고? 조이! 서울에 먼저 가 있어! 멤버들 데리고 갈게! 와! 일리노이는 처음이야! 주립 음대로 가서 플루트 연주자 제니를 찾아! 영화 기생충에 나왔던 일리노이 주립대? 일리노이 주립음대 졸업 연주회! 브라보! 안녕 제니! 일리노이 제니와의 협상! 멤버? 넘버 2가 된다면 생각해 볼게! 얘 보기보다 당돌하네? 제니 대 크리스탈! 피아니스트 콰은 학교에 없어! 맨하튼 음대 근처 스타벅스로 가! 스타벅스가 한두 개가 아니야! 스타벅스 맨하튼 음대 3호점 어허! 안녕! 내가 콰이구나! 와! 유타대학교 축제다! 로키짱! 내가 찾을 테니 진정해! 클라리넷의 프리스테오가 축제에 참가했대! 널 찾는다고? 아! 귀 아퍼! 독일 미넨의 연인 피아니스트 폴! 하하하하! 귀국해서 프로필 사진 찍고 있어? 여기 들어오시면 안되는데 누구세요? 거칠하기는? 얘를 어떻게 멤버로 만들까나? 아하 웃자! 바이올린 흙속의 진주야! 잠실운동장 LG 트윈스 쪽 야구모자 쓴 저스틴을 잡아! 여긴 뉴욕의 한키스 구장이잖아! 로키짱! 저스틴 영상 전송해줘! 얼굴을 알아야 야구장 가서 쳐줄 거 아냐! 와카리 맛있다! 알겠습니다! 이번엔 누군데? 바이올린 제이든! 지금 강남역에 있어! 잠실에서 강남역 방향 지하철 2호선을 타! 지하철 2호선! 다음역이 강남역... 제이든! 어딨어? 강남스턴! 휴가지! 이안! 나도 휴가야! 옵스! 제 마음에 든 낙크크크크! 납치해 와! 바순하게 생겼네! 24시 편의점 무처럼 휴가인데 바순 연주자가 필요하다고? 아! 배고파! 저 삼각김밥! 로키짱 친구 쿠마짱 검색 중! 검색을 너무 많이 했더니! 휴가 때 무리한 거 아니고? 피아노 제품 없어! 하! 너 어딨니? 멤버 소개 리더 크리스탈 오보의 연주자 별명 보스 로키짱의 약점 크리스탈은 멤버 구하기 작전에 성공했을까? 다음회에 계속됩니다! 다음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